근데 아까 내가 만난 그 인성쓰레기는 이름이 뭐야? 왕 이름이 뭐냐고? 거룩하신 전하의 이름을 어찌 감히... 아, 맞네. 왕 이름 부르는 것도 쓰는 것도 안 되지? 지금이 조선시대 정확히 언젤까나? 조선 신해년. 도광군께서 보위에 오르신지 두 번째 해옵니다. 도광군이라, 도광군이라 분명 들어봤는데... 아, 힌트 좀만 더 줘봐. 힌트요? 아, 그럼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선왕 노효가 나오면 나한테 신호를 줘. 잘 들어?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아직이야? 아, 참지구나. 광인효연, 숙경영, 청순원철곡 고? 고철헌순 amin 웬 살벌레가? 헌종 다음이면 절주?